안녕하세요 강TV 입니다 아 드디어 제가 12월 31일 생일날 선물받은 옷이 도착했습니다 옷 이 도착 했어요 이 백화점 옷이구요 겨울에 입은 입을 수 있는 엄청 좋은 옷 입니다 짠 짠 짠 와 되게 따뜻하겠다 제가 진짜 필요한 옷이었거든요 엄청 따뜻하겠죠 진짜 감사합니다 생일에서 진짜 대박이에요 한번 제가 입으면 이것도 꽤 오래 입을 것 같은데요 보이시나요 털이랑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자 살짝 안에 뭐 또 다른 거 있기 때문에 짠 안에 다른 거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살짝 지금 컸으면 했는데 엄청 따뜻한데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오 대박 와 약간 이제 NBA 스타일이라서 약간 오 자유로운데요 안에가 상당히 따뜻합니다 네 자 생일 선물 진짜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 진짜 잘 입을게요 와 괜찮다 오 뽀대나죠 뽀대 자 생일 선물 진짜 고맙고요 정말 잘 입을게요 아 너무 좋다 아 따뜻하니 이 안에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겨울에 옷을 3개 4개 막 껴 입었는데 그렇게 안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안에 한 개만 더 입으면 한 개만 더 입으면 딱 적당히 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딱 좋아 음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기 감사합니다 짱 짱이에요 하트